넘겨주고도 다리가 부족해 리앤한테 말 걸자 몇 마리 줘야 되냐? 257마리니까 5마리 이거 5마리 넘기면 될 듯 됐어 저장하고 마루나스에 있는 병력을 좀 분할해 오죠 여기 사르고랑 갈렌트에 넣어주고 마루나스 어차피 저기에 저렇게 병력 많이 들어가 있을 이유가 필요가 없어 생각보다 전투 일어나고 막 해가지고 이건 뭐야 누구세요? 누구신데 저희 집을 누구냐 너 병력 뭔데 너? 너는 뭐야? 처음 보냈는데? 군소세력이 왜 내 집을 약하라고 했죠? 어? 마을맥이네 이거 군소세력 용병 가문인 것 같은데 저 보라색 깃발 처음 보거든요 세력에 푹 되어있는 애들도 아니고 뭐지? 비병대는 여기서 효율 안 좋으니까 들이받지 말고 비병대는 여기서 효율 안 좋으니까 들이받지 말고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니 그게 색이 유지된다고? 그랬나?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쵸 저희 스터지아랑 전쟁에 걸려있는 거죠 걔넨들이 근데 왜 하필 내 집을 털어 그 많고 많은 스터지아 영지 중에서 왜 하필 내 집이냐고 목을 칠까? 아니야 아니야 불쌍한데 뭐 먹을만한 거 갖고 있지도 않죠 지금 이 친구 또 져 쓸데가 없는 친구였고 괜히 내 병력 두 마리만 죽었고 일단 눈에 띈 게 잘못이지 뭐 약탈할 수 있어 그래 전쟁 상태면 약탈할 수도 있는데 눈에 띈 게 문제였죠 가자 요쪽 마르나스로 아스터성은 지금 우리 군단 애들 알아서 방어할 것 같고 그죠 군단 전투 열린 것 같죠 여기 좀 가볼까 아 군단 전투 열렸네요 아 먹어버렸고 마르나스 가서 리에나랑 파이아 병력 꽉꽉 채워가지고 사르고에 넣어주고 사르고에 넣어주고 다시 가서 또 꽉꽉 뭐냐 이거 왜 도적 소굴이냐 여기 도시관리 그냥 상태는 괜찮고 자 성으로 가서 주둔군 관리 주둔군 관리 주둔군 그대로 있네 정렬 정렬 해서 음 잠깐만 주둔군 주둔군을 좀 빼긴 빼야할듯 저티어부터 빼죠 이거 어 아니 찻병부터 뺄까 아 근데 티어 높은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아까 아세라이 티어 높은 아세라이 티어 높은 애들 내가 뺀 것 같은데 일단 뭐 잡병들 부터 빼죠 다lt 아 다 아 아 아 SI special 뭐 요정도 빼고 이것만으로도 많이 뺀거 같애 병력 나눠주고 맞춰주고 하얀 어 이렇게 해줬는데도 자리가 좀 여유가 있죠 한 23마리 정도 그래도 여기 430면 안돼 너무 많아 23마리 정도 추리죠 너무 많아요 보병 궁병 위주로 2 4 6 9 11 세자리 비었었지 자 이렇게 되면 하르고에 리에나 꺼 저기 갈렌트에 파이아 꺼 이렇게 넣어주면 될 듯 플랜 2대 는 없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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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렇게 770까지 끌어올릴 수 있구나 맥시멈으로 채우면 던글라니스 누구 안먹냐 레크 먹어 레크레크 가자 가자 알아서 라감바드가 막 됐죠 저기 여기 서부회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구나 뭐 본토야 뭐 내알바 아니죠 오호 서부회 지금 군단이 왔는디 안되죠 아니 잠깐만 일단 병력 빼야지 병력을 정렬을 한 다음에 아 어디 보자 아까 티어 낮은 잡병이 있었죠 아니 이정도 반갈해서 넣어주면 될 듯 뭐 고기방패라도 시간 끄는 용도라도 되겠죠 이정도 이렇게 넣어주면 어쨌든 시간은 끌 수 있겠지 내가 달려올 때까지 됐어 저 군단 왔는데 신경쓰이네요 그냥 가도 공성 아 근데 저정도 병력이면 공성 때릴 것 같다 왠지 서부회들 뗄 것 같다 살짝 구경 한번 해보죠 어디로 가나 어이씨 내 상단을 이건 아니지 이건 선 넘었지 볼 거 하나도 없네 어디 가세요 어 못 잡을 것 같은데 자 냅두죠 어차피 저 군단 위로 올라갔는데 어디로 가든 상관없이 갈렌트 가죠 갈렌트 가서 빨리 파이아한테 병력 나눠서 넣어주고 아 그리고 블란디아 행정관 2명을 임명해야 되거든요 할게 너무 많은데 지금 안 끝나네요 게임이 곤도 털리고 있거든요 서부한테 뭐 내 집만 아니면 상관없긴 한데 내 집만 아니면 상관없긴 한데 잠깐 아 이게 끊임없이 해야 돼 뭘 일단 나 짬뽕도 주문할 수 있으면 주문해 놔야겠다 음 잠시만요 저 주문 좀 하고 음 아 뭘 먹어야 되나 아 아 뭐 먹지 뭐 먹어 차돌 짬뽕 먹어 어떻게 차돌 짬뽕 빨리 정해줘 차돌 짬뽕이냐 고기 짬뽕이냐 짬뽕 중에서 차돌 고기 뭘로 먹어요 아 뭐 먹지 고기 고기 짬뽕 거기에 군만두 콜 오케이 고기 고기 짬뽕에 군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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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짬뽕에 군만두 군만두 주문표 추가 주문하고 결제하고 전체도 전체도 아 주문했습니다 급하게 지금 슬슬 8시면 중국집들은 이제 마감하기 시작하는 시간이거든 오케이 주문했어 끝났어 아 삼선짬뽕 해물이면 삼선짬뽕이지 삼선짬뽕 해물이면 삼선짬뽕이지 삼선짬뽕이라고 해서 시켰는데 그냥 맛 그 약간 그 뭐야 엄지손가락만한 쭈꾸미 넣어주면은 삼선짬뽕이라고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쭈꾸미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삼선짬뽕 별로 제 취향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중국집마다 좀 넣어주는게 내용물이 다르긴 한데 해물짬뽕이라고 해물짬뽕이라고 또 따로 다른 타이틀이 있나 아 잠깐만 갈렌트 갔다가 모아줘 지금 아 뭐 갈렌트 가서 병력 혼자 다 털리네 미쳤네 짬뽕 짬뽕 주문했고 접수됐네요 자 이거 파이안트에서 병력 반갈 해가지고 일단 정렬 병력 반갈 해서 잡병들 아까 뭐 공병 애들 짬뽕 이런 애들 무장상인 공병 이거 보병 쪽도 그래 여기 1명이지? 아 조금 더 빼야돼 조금 더 잡병들 빼고 기병대는 그냥 얘가 데리고 쓰는게 낫죠 기병대는 그냥 얘가 데리고 쓰는게 낫죠 도시에 넣어가지고 봤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한 요정도? 조금 더 뺄까? 4마리만 더 빼자 그래 오케이 빼고 성으로 가서 주둔군을 좀 나눠주죠 이 맘 같아선 마루나스 가서 한번 더 더 갔다 오고 싶은데 너무 일이야 됐죠 나머지는 내꺼고 됐어 수비대 128 아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고 본토가 갈려 나가든 말든 내 집만 안 털리면 되는 거고 나는 저 우리 행정관 고용하러 가죠 왕국 왕국이 아니라 영웅 이 친구 이 친구 약혼란에 있다고 약혼란에 한 명 다 다 남자 같죠 저 두 명 빼고는 어 어 있네 로슬린드 근데 수레제약 수레제약자야? 어? 공학이 높으면 괜찮잖아 되게 괜찮은데 그래서 록슬린드 어디있나요? 옥스할 일단 약혼란 일단 약혼란에 있는 애 영입하고 옥스할 가서 저 수레제약자 고용하고 성설집 가서 아까 누구였냐 아까 이따매 여기 여기 이따매 우리 카르메네트 사루고로 언제 갔어? 사루고에 있어? 잠깐만 지금 한번 리셋이 된 것 같죠? 지금 위치가 그러면 얘는 프라벤트? 마침 사루고에 가있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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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었나요? 아플레트? 아닌데 맞나? 카르메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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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스할 언제 옥스할까지 갔어? 음 음 음 음 음 음 아니 이게 은근히 이거 못 믿.. 이거 은근히 믿을 수가 없어요 저거 좀 이상해졌어 원래 되게 정확했거든요 근데 퇴근 버전으로 오면서 5.7, 5.8대로 오면서 저 정보가 좀 이상해졌어 있다고 해서 가면 없고 있다고 해서 가면 없어 여긴 있겠지 얘 맞죠? 얘 맞죠? 카르메네트 불란디아 출신의 방랑자 흑빛 카르메네트 여기 있다 알았어 일로와 너 일단 어 일단 점 이렇게 되면 부대에 합류하잖아요 그럼 부대 숫자가 오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면 나가게 될 것이 아닌가 아 옥수알 가서 주둔 주둔근을 좀 만져야겠는데 주둔근으로 두 자리만 비울까 두 자리 뭘로 비우냐 비족 청년 넣고 아 여객톤 티어가 높아서 건들게 없어 아 애매하네 애매해요 자 이렇게 빼죠 이렇게 빼고 한 자리 더 비웠으니까 아까 프라벤트에 있었 있다고 했죠 나머지 한 명 저 블란디아 출신의 방랑자 로슬린드 프라벤트 로슬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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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 이름이 뭐 카르 카르메네트 저기 사르고에 로슬린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우리 우리 블란디아 친구들 열심히 치안유지 해주고 개꿀 자 도시발리 가서 여기에 흙빛 카르메니트 넣어주고 이러면 충성도가 행정관이 문화권이라서 오케이 하록으로 가죠 어? 어 아야 깜짝이야 아 나 씨레 씨레이 씨레이도 나온 줄 알았어요 젠네인 줄 알았어요 아씨 또 게임 못 꿀 뻔했네 자 도시발리 노슬림드 넣어주고 자 이러면 충성도가 좋아 아 맞어 아 이거 세우는 서버한테도 세우는 패스 왔죠 이거 뭐 갔든지 말든지 뭐 라감바드 가죠 투표만 했는데 레벨 올라 버리고 자 이러면 지금 이중으로 전쟁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차라리 바타니아랑은 지지해 이씨 앙놈의 새끼들아 이 더러운 새끼들 바타니아랑은 싸우고 싶대요 지지해 이씨 앙놈의 새끼들아 성 방어도 안 되면서 지금 이중으로 잘 모르겠네 왜 저러지 자 일단 오모르 들리죠 번영도가 오모르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템 좀 사서 착용을 해야 되겠어 누가 레벨업을 하였는가 바리크 아이템 쇼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오모르 아마 왕국 도시 중에서 시비르 3,400 네빌 4,400 바르노와플 4,400 오모르 4,800 스터지아 영토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는 오모르 고 그 다음이 바르노와플 뭐 레빌 뭐 동급 나머지는 뭐 내가 갖고 있는 게 가장 잘 먹고 잘 사네 가죽 오모르가 가장 번영했군요 아이템 좀 가보고 쓸만한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잠깐만 이거 팝콘각인데 군단급 잘렸어요 지금 이거는 다 잡아야지 다 모여들었나요 아 한마리 빠져나가버렸는데 얘는 어차피 포로 갖고 있는 애가 아니니까 없어도 돼 와 잠깐만 나 병력 이렇게 먹어도 수표가 가능한가 일단 들어가죠 일단 들어가고 들어가고 생각하자 먹고 나서 생각하자 자 이러면 쟤네들 어차피 안 올거지 놈들끼로